한편 해무속에서 지체하느라 조업시간이 늦어졌던 형제.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이기라도 한 듯 오늘은 모처럼 만해 제대로 고기 구경을 한다. 늘 텅텅 비어있던 형제의 그물이 오늘은 제법 생선들로 채워졌다. 웬일로 통발 안 해도 실한 문어가 자리를 잡았다. 동해안을 따라 자리 잡은 경상북도 영덕군. 대게와 청어로 유명한 곳이다. 요즘은 수가자미와 문어자비가 막 시작되는 계절. 준호 씨와 준영 씨 형제도 며칠 전 넣어뒀던 문어 통발을 수거하기 위해 바다로 나왔다. 두 사람 다 아직은 초보 어부. 통발 자리를 표시한 부표 위치에 맞춰 배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아직은 형제의 호흡이 완벽하질 않다. 바람이 불면 배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바람이 불 때는 조금 한두 번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어부 경력 2년 차인 선장 준영 씨. 동생을 따라 합류한 1년 차 선원 준호 씨. 두 사람 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설픈 말 그대로 초짜 어부다. 통발을 묶은 줄 하나 올리는데도 다른 어부들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줄 하나에 메어둔 통발은 45개 정도.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통발을 만나는 순간. 그런데 첫 방부터 헛방이다. 기대와는 달리 텅텅 빈 채 올라오는 통발들. 이번에는 제법 묵직하다 싶더니. 쓸 때라고는 하나 없는 불가사리만 풍년이다. 불가사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불가사리가 이렇게 커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는 제일 안 좋은 거죠. 고기도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일할 때도 이런 게 들면 힘들거든요. 번번이 실망으로 바뀌는 기대.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겹. 형제가 넣어둔 통발줄이 다른 배의 통발줄과 엉킨 채 올라왔다. 두 개 묶어버려. 이 줄, 이 줄, 이 줄. 이거 끝터리하고 저 끝터리. 묶고 있었으면 묶어버려. 정해진 어장이 따로 없다 보니. 평소 문어가 많이 잡히는 곳에 여러 배들이 한꺼번에 투망해 생기는 일이다. 통발이 툭 올라온 게 아니네요. 네. 한 번에 올라올 때도 있고. 지금 거의 이제 문어가 많이 잡힌 데여서 통발이 망자를 많이 해요. 배마다 몇천 개씩. 그러니까 문어도 잡힌 데는 잘 가는 데 많이 잡힌 데 또 있거든요. 이렇게 암초 밑이나 이렇게 물 밑에 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문어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망자들이 투망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망자가 서른답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참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45개의 통발을 묶어둔 줄 하나를 거의 다 올리도록 문어는 구경도 못한 상황. 이번 통발은 곰치 알만 다닥다닥. 곰치 알이 붙은 통발은 문어가 들어오질 않으니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야 한다. 이번에도 실속 없는 일거리만 잔뜩이다. 드디어 오늘의 첫 수확. 조업 2시간 만에 만난 눈물 나게 반가운 문어다. 아, 물이 엄청 찼다. 아, 시원해. 지금 문어 죽는다. 냉수대가 들어와서 물이 엄청 찼거든요. 그래서 문어가 차온 것도 좋아하는데 너무 차어도 문어가 많이 안 죽여요. 제가 이래서, 너무 차옵네요. 시원하다. 3시간여의 성과 없는 아침 조업을 마치고 육지로 향하는 길. 선장인 준영 씨가 갑자기 형 준호 씨를 찾는다. 형에게 좋다 씨를 맡기고 나온 준영 씨. 그런데 얼굴빛이 영 좋지 않다. 멀미가 좀 날래요. 멀미요? מ1장마음 아, 그 어떠 сделал 지민 씨. 너무 비 Eller, Grade Case counselor 수사 힘들고 지쳐있던 준영씨 눈앞에 나타난 돌고래 떼의 군무. 이곳 영덕에서 낙오 자란 형제지만 두 사람에게도 오늘 같은 돌고래쇼 구경은 흔치 않은 경험이다. 오늘은 비록 빈배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만 많을 거란 축복의 의미는 아닐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집으로 향해 달려가다. 주행보다 주차가 더 어려운 건 차나 배나 마찬가지. 초보 선장에겐 늘 선원의 도움이 절실하다. 배 들어오는 모습에 제일 먼저 마중나온 어머니. 준영씨의 아내 수현씨도 뒤를 따른다. 아직은 초보 어부들이니 만선보단 안전이 우선. 아쉽긴 하지만 오늘도 왜 빈배인지 더는 묻지 않는다. 잠시 뒤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수현씨. 아침 조업으로 늘 식사 때를 놓치다 보니 남들 점심 먹을 때가 다 돼서야 첫 식사다. 아침에 허기지니까 저희 집에서는 아침이 제일 중요해요. 아침이요? 왜요? 빈속에 배나 갔다가 들어오니까 아침을 제일 잘 먹어요. 아침에 날씨 때만 따로 챙겨주시는 건가요? 멀미를 해가지고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 뱃사람 닿지 않게 뱃멀미에 시달리는 남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수현씨. 속 풀어줄 시원한 국물을 빼놓지 않고 챙긴다. 다 힘들지 마. 근데 고음 때문에. 오늘따라 고음 안을 엄청나게. 떡기 올려놓고 떡기 올려놓고 애 먹었다. 대게와 청어로 어선을 채우던 겨울과는 달리 요즘은 동해바다 어부에겐 비숙이다. 아직 초보 실력을 면치 못한 준호씨와 준영씨는 주변 다른 어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턱없이 적은 어획량을 기록하는 중. 왜 매일 빈 배냐며 나무라는 사람도 없건만. 초보 어부 형제는 밥상 앞에서 자꾸만 눈치가 보이고 작아져만 가는 기분이다. 과자 찢어먹으면 끈적끈적한 게 달라붙다가 손 베리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손을 베린 김에 맨날 까주고 있어요. 뜯어주고. 집사람의 와이프가 까는 엄청 좋아해. 살뜰히 아내를 챙기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해 보는 준영씨. 이럴 때 준호씨라고 가만 있을 수 있나. 아직 미혼인 준호씨의 공략 대상은 어머니다. 고기는 못 잡아도 여자들 마음만큼은 꽉 잡은 초보 어부들이다. 오후 조업을 위해 선착장 앞 어장막을 찾은 가족들. 아직 바다일이 낯선 형제에게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다. 비록 배를 직접 타진 않았지만 어부의 아내로 산 세월이 30년. 웬만한 뱃사람 못 자는 지식과 정보를 갖췄다. 경례에 안 되었기 때문 소wość 그의 이사에 대신 지식과 정보를 찾아봐도. 아버지 항상 그래도 무조건 놓는 게 아니고 한 바퀴 이렇게 돈다. 그리고 만환경으로 주위에 제비가 있나 어디로 손나 그거 확인하고. 한 바퀴 빙 내려가가지고 다시 놓고 올라오면서 놓고 이러는데. 내려가면서 나는 물 밑에 이렇게 보잖아 또. 줄이 하얗게 통발이 줄이 물 밑에 다 보이는데. 여기에도 걸려면 3m 이래서 가야 되잖아. 뭘 다녀 큰 배 입에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원체 작은 배로 오래 했으니까. 밑에 지형은 그래도 대충 알잖아. 그리고 작은 배는 뭐. 암치에 박아도 크게 뭐. 금전적으로 들은 게 없어요. 이 배는 뭐. 한 번 잘못되면 수리비가 많으니까. 못 들었지. 그러니까 저거 끝나고 이래 날 물이 맑은 날 올라오면서. 가서 이렇게 돌 짬 그런 거를 항상 확인하고. 이 큰 짬 돌이 어디 있다는 거 그것도 표시를 해 놓고. 머리에 입력이 안 되면 노트에 적어. 그 짬에 고기도 그렇고 문어도 그렇고 항상 짬 사이에서 많이 놓으니까. 그래요. 그래. 짬에 짬 친다 가볼까. 수심이 깊지 않은 연한. 복잡한 암초 사이가 문어의 서식지. 그러나 아직은 배 운전도 바닷속 지형도 익숙지가 않으니. 아무리 문어가 많다고 해도 암초 주변은 엄두가 나질 않는다. 물가에 어린 아이들을 내놓은 심정. 지금 어머니 마음이 딱 그렇다. 어머니 별다른 말씀이 없네요. 네. 나갈 때는 뭐 말 안 해요. 왜요? 아니요. 바다는 그러대요. 보니까 갔다 와라 어쩌나 그런 인사를 안 한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미신 전에 내려오는 그런 거니까. 뭐 그래가 사고가 많이 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른들부터 잘 갔다 오시오. 뭐 어쩌다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더라고. 그냥 들어오면 이제 보고 웃고 저기 하지. 나갈 때는 뭐 말 안 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래도 요즘 그냥 수고하고 온 나야.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해도 잘 안 해요. 아들들이 무사히 땅을 밟는 순간까지 어머니의 노심초사는 계속될 것이다. 토마포사의 변만의 노심초사는 그냥 이렇게 Ohhh 지금 뭐 조금만 우동하는 친구교사는 아니거든요. 쫄깃파 né وت they say you can trust them 맏을 혼자 다가 올수 없어내 measurable 글씨가 빽빽한 노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험 앞둔 수험생처럼 시선을 떼지 못하는 준호 씨와 준영 씨 형제. 어차피. 그거 뭐예요? 아 이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어느 어느 위치 어느 위치에서 고기를 잡은 걸 지도 그러니까 지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로 적힌 건데 그거 보고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할 건데 이맘때 아버지가 수가잠하고 미주구리랑 고개를 좀 잡으셨거든요. 그쪽으로 찾아가 보려고 아버지가 했던 근처로 찾아가 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좀 도움이 돼요? 네 뭐 처음에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고 그러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머님께서 아버지가 쓰던 기록에 있는 장부가 있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 저 장비에 맞춰져 있는 타임이라고 그러거든 저희는 보통 타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타임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이 달에는 뭘 잡았구나 아 이 수심에 이 몇 분의 몇 초에 가서 작업을 하셨구나 그걸 보고 이제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더라고요. 고기에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망망대회에서 아버지의 노트는 형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자 설명서였다. 어느 쪽으로 얼마나 가야 할지 결정조차 할 수 없었던 막막함과 두려움.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닥칠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바다 위 좌표를 기록해 두셨다. 그리고 오늘 형제는 아버지의 노트를 지도 삼아 아버지가 그랬듯 자신들의 희망을 담아 그물을 내린다. 20분 Tom-21분 55, 29분 48, 106m. 됐다. 지워나나? 어, 가셨다. 같은 어부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이 상황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한테. 중요하지. 남들이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리 적어놓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그거 다 재산이다. 이게 우리가 일일이 다격할 수는 없으니까. 술 안 줄 가도 되겠지? 영덕 바닷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10대 시절부터 평생을 어부로 일했다. 두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령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바다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살림을 늘려왔다. 아버지가 형제들, 형제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학교도 솔직히 잘 못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글도 진짜 반듯하게 잘 적으셨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도 참 멋지신 것 같고. 또 배도 내 살같이 정말 아끼셨어요. 깨끗하게 항상 닦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직접 일일이 손보고 만지고 정비하고. 그러니까 참 열정도 대단한 것 같고. 2년 3개월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고 남편과 유난히 금술 좋던 어머니는 우울증까지 올 만큼 힘들어하셨다. 이런 어머니를 위해 해병대 중사였던 준영 씨가 아버지 뒤를 잇겠다며 고향 바다로 돌아왔고. 중장비 기사로 일하던 준호 씨도 뒤이어 합류했다. 아버지의 역사가 담긴 조업일지도 잊겠다. 열심히만 하면 아버지 못지않은 어부가 되리라 자신했던 준호 씨와 준영 씨 형제. 어부들에게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문어가 한 마디도 없네요. 한편 준영 씨가 형과 함께 바다에 나간 시간. 수연 씨와 아이들만 남은 집. 준영 씨가 조업 나가면 혼자 아이들 챙기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죠. 돈 벌어가면 저 혼자 아기들 봐야 되죠. 아이 힘드세요? 힘들죠. 다 나이대가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첫째, 둘째까지 세 아이 돌보기는 온전히 수연 씨만의 몫이다. 이제 7살, 4살, 2살. 세 아이가 모두 엄마의 손길을 한창 필요로 하는 나이. 혼자서 먹이고 입히고 씻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입 가리고! 입 가리고! 입 가리고! 입 가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많이 힘들어가지고 뭐 저희 신랑 생각할 그럴 경우도 없이 되게 다투고 이런 게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나가면 항상 어떤 일이 안 생기고 저희 가족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한 몇 개월 정도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들어와서 배를 타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큰 배가 와가지고 받아서 바로 직사하셔서 돌아가셨었어요. 그런 것도 바로 같은 동네에서 겪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항상 걱정되죠. 날씨 안 좋을 때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고. 그렇죠. 어부의 아내로 산 지 2년. 이젠 힘들단 투정보단 남편에 대한 걱정이 먼저다. 직업 군인이던 준영 씨와 이른 결혼을 한 수연 씨. 어부의 아내로 사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군인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어부가 되겠다는 남편의 선언에 무작정 찬성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며 아버지의 뒤를 잊겠다는 남편의 뜻을 말릴 수가 없었다. 여기 놀이터네요. 네 여기 해수욕장이 아니고 애들은 모래놀이터로 알고 있어요. 엄마 또 재밌는 거 있다. 주말에는 거진 여기에서. 엄마 보자. 신기한 거 두 개 있다. 그냥 뭐 이렇게 모래 가지고 놀고 수영하고. 여름에는 거진 수영하고 놀고 물에서 놀고. 겨울에는 겨울에는 뭐 눈 같은 거 만지고 놀고. 거의 그런 거죠. 물고기 잡고 개구리 잡고 뭐 그런 거 밖에 하는 게 없죠. 혼자서 아이 셋 돌보기가 결코 녹록지 않지만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엔 집 걱정시키지 않는 게 최고의 내조라 믿는다. 주완아 아빠 배는 어디 있을까? 저기. 거기 있을까? 응. 오늘은 문어를 많이 잡았을까?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 몰라. 몰라? 안 나. 많이 잡았어야지 아빠.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응. 주완이 많아 문어를 잡아야 될 텐데. 응. 아빠가 더 큰 문어를 잡아야 돼. 너보다 더 큰 문어를 잡아야 돼? 응. 아빠 뭐 잡아야 되지 주완아? 고래. 맞아. 고래 잡아야 돼. 고래 잡아야 돼. 응. 아빠 고래 잡아야 되지. 근데 고래 잡으려면 더 멀리 가야 돼. 응. 아빠 그래서 멀리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깨끗해. 두꺼바두꺼바한 집 줄게 새 집 다오. 어려워. 우리 노래 모르지? 엄마 옛날에 바닷가에 살 때 우리 노래 부르면서 집 지었었어. 그래? 그다음 또 뭐 하니?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응. 시간이 지나면 좀 잦아들까 싶었던 바람의 기세가 점점 거세지고 파도도 높아져만 가는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던 어선들도 선착장으로 서둘러 돌아오는 상황. 오늘은 아무래도 날씨가 심상치 않을 모양이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 거세지만 망자도 잘 안 보이고 위험하고. 그러면 안 노니만 못하니까 날 좋을 때 이렇게 나야 하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나가면 바람이 만날 것 같아서 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배들마다 다 쩍쩍 들어오고 있네요. 먼 바다까지 나가지 못해도 연안에 뿌려뒀던 그물 수거 정도는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준영 씨. 초보 어부로선 바다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날씨에 오늘 조업은 포기다. 잠시 뒤 잠시 뒤 주변은 먹고 또 심각하기 forests 두 손으로 가르쳐 glint 지영 씨 오늘 돌려 가요? 응? 오늘 배 정리 좀 하려고요. 근데 지영씨는 보트를 준비해요? 네? 물이 무서워서 배 옆으로 한번 싹 돌아야 돼가지고. 너 어디서 내릴래? 어디서 내릴래? 너 어디서 이렇게 돌아갈래? 안 되잖아. 가보지 뭐. 내가 네가 이러면 물에 누가 사겠는데. 형 준호 씨까지 난색을 피할 만큼 배 정비 작업과는 영 어울려 보이지 않는 고무보트. 물을 무서워하는 어부도 당황스러운데 준영 씨는 귀신도 잡는다는 해병대 중사 출신이 아닌가. 준영 씨. 준영 씨 해병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트로. 어? 수영을. 몸이 보다 보니까 조그만히 함쳐도 힘이 들어서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오랫동안 작업해야 되니까 매달려서 하기도 그렇게 해서. 안전상. 도대체 무슨 작업이기에 오랫동안 배에 매달려 일해야 한다는 건지. 위태위태하게 고무보트를 꽉 채운 넉넉한 체격인 준영 씨가 자신의 배로 향하고. 형제의 계획이 궁금해진다. 부럽대에 밟고 해라. 부럽대에 밟고 하는 거나 그래야 하는 거나 뭐가 다르노. 나는 이게 안 밟아진다니까. 왜 밟아진다. 몸이 커가지고. 왜 죽이노. 배 아래쪽 물에 닿는 부분에 생긴 파래를 깨끗이 긁어내는 것이 오늘의 목표. 배 속도가 제 속도가 안 나오고. 제 속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 문제고. 일단 또 외관상으로도 붙어있으면 보기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아버지가 타셨던 이 배는 형제가 어부이를 결심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작은 쪽배로 어부이를 시작한 아버지가 힘들게 일궈낸 재산. 아버지는 이 배를 몸처럼 아끼셨다. 그런데 주인 잃은 배를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형제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저거 누구꺼예요? 우리 아들내미꺼. 저거 누구는 도저히요? 아유. 저거 해외여 나와가지고. 수영도 못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저러있으니 너무 웃기네. 줄 매달고. 아이고. 멋지게 점수해가지고 착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은 저기 매달려서 잘하시는구만. 나는 못 매달린다니까. 노저고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 다 가겠다. 싸나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내의 한마디. 이럴수록 더욱 멋지게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 준영 씨. 그런데 모든 일이 마음가질 않다. 일곱 살 아들의 고무보트에 탄 모습이 어째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무섭다던 물속에 제대로 빠지고 말았다. 말은 쉬운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매달리지 말고 내한테 매달리고 왜 하라고 반동조라니까. 힘이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 온몸에 힘이 쫙 빠진 준영 씨. 겨우 배 위로 올라오며 한숨 돌렸지만 해병대 체면이 말이 아니다. 물에 빠져서 왜. 열심히 닦으려. 밑에 내놔 닦으니까 힘들다. 휘파로 빠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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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피도가 나고. 아휴. 바래. 니 신발을 왜 했노. 벗었지. 진짜 이소야 앞에. 빠지고 피나고. 원래는 공장 정비소 이렇게 자동차 정비소 쪽 그런 데 가서 정비를 하는데 시기가 지금 애매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놓고 또 한 한두 달 뒤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있으려니 너무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배를 이제 아끼고 막 관리하고 이런 게 잘하셔가지고 저는 형은 아버지 따라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했는데 대단한 것 같아. 힘들다 힘들어. 어부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뭐 그리 어려울까 자신만만 했었다. 빼맞춰 바다에만 나가면 널린 게 고기니 이보다 쉬운 일이 또 있을까 얕잡아도 봤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힘든 어부일에 평생 가다를 지킨 아버지가 새삼 존경스러워진다. 그날 점심. 비도 오겠다. 조업도 쉬겠다. 오늘 같은 날씨엔 잘 먹어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내일을 위한 투자다. 뭐 만들고 올까요? 우리 집의 스프셜 메뉴. 감자 전분 가루로 만든 파전. 옆에 끓는 게 뭐예요? 이거는 소라요. 대실라인식 잡은 거. 짜잔. 웬만한 한정식 집 상차림이 부럽지 않은 푸짐한 밥상. 간간이 잡아왔던 무너며 가자미까지 아낌없이 상에 올랐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했다. 배가 고파. 시간이 아마 한 시간 넘었는데. 시장된다 이거. 잘못 안 됐습니다. 다. 당시 한두는 다 문어 엄청 잡아오더니. 왜. 짜. 왜. 당신. 왜. 우리 동반에는 왜 안 잡힌다. 문어를 쫓아내놔. 문어랑 교감을 한다면서. 출장 갔다. 좀 대왕문어 걸리라고 좀 하지 요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항상 대왕문어 기대를 하고 가는데 안 걸려 기도를 해서 대왕문어를 만날 수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내일의 희망을 안고 밥이나 좀 더 먹으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하루 있절이지 그래도 바닷사람이 자꾸 내일 내일 하는 희망을 안고 나가는 고말만 아니라서 일찍 끝났다 고말때문에 엄청 좋아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오늘의 아쉬움을 가슴에 묻는다 다음 날 아침 무겁게 바다를 덮고 있던 해무가 걷히는가 싶어 바다로 나온 준호 씨와 준영 씨 형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무의 위세가 점점 거세져만 간다 베테랑 어부였다면 피해 갔을 법한 해무 그러나 둘 다 초보다 보니 꼼짝없이 해무 안에 갇혀버렸다 안개가 없어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앞에서 봐주려고 많이 했는데 다른 배들이 어디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뒤쪽에서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보려고 불과 50여 미터 앞도 분간이 되질 않는 상황 형제의 마음은 지금 불안을 넘어 공포다 앞에서 뭐가 오는데 배가 오는 것 같은데 100마일 정도 100마일 정도 여기가 이제 배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어디 있나요? 저희가 여기 저기 거리가 얼마나 돼요? 아 1.5마일 정도 됩니다 거리는 많이 먼데 지금 어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런 날은 안 나오면 되는데 아까 안개 거친 거쳐가 나와지 다른 것보다도 위험하니까 움직여도 위험하지만 일이 뛰어나도 위험하단 말이야 와서 봐 아프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와서 봐 가버리니까 안개 넘어 배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기 전까진 불안함 속에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 저 봐 잘해 응 오늘 조업을 고집했던 데다 선장으로서의 책임감까지 더해져 준영 씨는 더욱 어쩔 줄 몰라한다 다행히 상선의 진행 방향은 형제 배와는 다른 쪽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던 안개도 서서히 거치면서 이제야 불안과 긴장을 풀고 뒤늦은 조업을 시작한다 아들들이 배에 오르고 나면 늘 바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 오늘은 불안감이 더 크다 보통 배 들어오기 전에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기다릴 때도 있고 아니면 전화 연락 오면 나올 때도 있고 뭐 많이 잡는 건지 아니면 안개가 껴가 그런 건지 아직 안 들어오네. 아버님 나갈 때하고 아드님들 나갈 때하고 또 마음이 다르시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경험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뭐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자라 뱃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내 시집 오기 전부터 배를 한 사람이니까 그건 내가 믿었고 아무래도 그래도 또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 걱정해야 되는데 근데 얘들은 아직 전혀 경험이 없는 애들이라 가지고 좀 다르지요, 걱정이에요. 일단 이거 배 경력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는 어떤 바람에는 배를 어떻게 돌리고 어떤 바람은 어떻게든 그게 아직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부의 아내로 마음 졸이며 산 30년. 아들들의 귀여만큼은 강력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끝내 꺾을 수 없었던 두 아들의 고집에 어머니는 오늘도 바다앞을 지킨다. 한편 해무속에서 지체하느라 조업 시간이 늦어졌던 형제. 마음 고생에 대한 보상이기라도 한 듯 오늘은 모처럼 만해 제대로 고기 구경을 한다. 늘 텅텅 비어있던 형제의 그물이 오늘은 제법 생선들로 채워졌다. 또 왔어. 웬일로 통발 안 해도 실한 문어가 자리를 잡았다. 에이, 짝다리. 끝이 원래 좀 굵게 이렇게 두께가, 다리 두께가 이렇게 길게 쭉 나가야 하는데 얘는. 너무 갑자기 쫙 얇아지잖아요. 이게 좀 다리가 짧아서 새로 재생된 거예요. 재생을 다 하거든요. 다시 자란 건데 아깝다. 손바닥만한 문어 한 마리에도 감지덕지 신나하던 며칠 전과는 달리 문어다리 개수로 상품성을 따지는 여유도 부려본다. 오늘은 모처럼 만해 어깨 펴고 땅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다. 배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게 된 어머니. 오늘 같은 날은 배가 찼던 비였던 무사 귀연만으로도 무조건 반가운데 기특하게도 어창까지 채워 돌아왔다. 요즘 늘 빈 채로 되돌아갔던 고무통이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한다. 멀쩡한 직업을 포기하고 어부를 택했던 아들들. 요즘 같아선 먹고나 살까 내심 걱정이 많았던 어머니. 모처럼 만해 발걸음이 가볍다. 다음 날 새벽. 지난 3일 동안 잡아 보관해왔던 물고기들을 트럭에 수조로 옮겨 씻는 가족들. 35, 34. 근처 강구항에 수협 업 한 장 경매 내다 팔려는 것인데. 요즘 고기잡이가 영 시원치 않다 보니 며칠을 모아서야 경매 내놓을 만한 양을 겨우 마련했다. 강구항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하저항에서 차로 5분 정도의 거리.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생선의 선도를 유지하는 일. 서둘러 자리를 잡고 경매 참여할 준비를 시작하는데. 어부일 뿐만 아니라 이런 판매 절차 역시 아들들에겐 낯선 경험. 아직은 어머니가 챙기고 지시하며 아들들을 가르쳐야 한다. 하루하든 선하든 경매하래요. 강구 수협 업 한 장이거든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은 며칠에 한 번씩 하세요? 매일 올 때도 있고 그날그날 물량 거기 따라. 안 가면 집에서 달아줄 때도 있고. 오늘 모처럼 나와봤어요. 요즘은 준영 시내뿐만 아니라 동해안 어부들 모두에게 비수기. 대개와 청어가 한창이던 겨울에 비하면 업 한 장 분위기 역시 썰렁하기 그지없다. 준영 씨와 준호 씨가 함께 어부일을 하면서 모든 수입은 어머니가 관리하고.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데. 요즘 같아선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 오랜만에 경매 참여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드디어 경매가 끝나고 고깃값이 적힌 전표를 받아든 어머니. 그런데 표정이 밝지가 않다. 오늘 끝나신 거예요? 네. 잘 받으셨어요? 아니요, 오늘요. 아까가 앉았네. 상인이 또 많이 안 나왔어요. 오늘 수요일이죠? 얼마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한 20만 원 되는지. 이따 점펴봐야 되죠. 얼마 정도 되죠? 그래도 한 반 밖에 못 나오는 한 40만 원은 나와야 되는지. 없다는 거죠? 어. 34kg을 경매 받은 돈이 20만 원 정도. 두 아들의 인건비는커녕 배의 기름값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일곱 식구에 생계가 걸린 일이니 오랜만에 드려보는 현금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날 오후. 요즘 같아선 생선 한 마리가 아쉬운 상황이건만 새벽 경매 시장에도 가져가지 않고 따로 남겨뒀던 생선들을 꺼내 담는 준영 씨. 맛과 영향이 뛰어나 귀한 대접을 받는 붉은 해삼과. 아직도 살아서 팔딱이는 싱싱한 횟감까지. 친구들 오니까 어때? 오랜만에 보는데. 혹시 한 4년 됐나? 어. 나 강화도 갔다 오면서 얘가 못 본. 계속 보자 보자 했는데 내 일에 바빠가지고 못 나겠다. 여기도 시간 내가 다 맞춰왔는데. 이제 자주 자주 보면 되지. 어. 잘 썼는데. 어? 응? 언제 배웠어? 배우기는. 잘하는데. 산림 노하우. 나보다도 잘한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어때? 배운 게 아니고 내가 철학한 얘기는. 칼질 좀 하셔. 빨리 빨리 안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손이. 알았다. 빨리 할게요. 지금은 철이 아닌 대게 대신 홍게까지 사다 찌며 손님 맞을 준비를 끝냈다. 약속 시간을 한참 남기고도 문 밖까지 나와 친구들을 기다리는 준영 씨. 오랜만에 만나는 설렘과 흥분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고맙다. 고맙다. 잘 지냈나? 또같네. 하루가 얼마 있다. 꽤 됐다. 영감지. 연감지. 아니야 똑같다. 너희. 영감지. 준영 씨의 해병대 시절 동기들이 다. 어머니, 절 받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놀러 자주. 얼굴 까먹으시면 한 번 드리고요. 어머니께 인사부터 시키고 따로 분가에 살고 있는 집으로 친구들을 안내하는 준영 씨 부부. 어쩌면 다시 한번 드러내는 준영 씨 부부. 우리 stilling 때 보고 있잖아. 준영아, 차를 놔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친구들 대접할 생각에 아낌없이 푸짐하게 차려낸 어부의 밥상이다. 매년 대게 할 때는 와서 꼭 대게 많이 먹을게. 내가 대게 자주 와야 되겠다. 내가 대게 많이 줄게. 대게 자주 와야지 그러면? 그러면 제수 씨가 대게 싫어하겠지? 아니요. 되게 좋아하지. 아 힘들어. 해서 그만 둘까? 입맛대로 드세요. 막걸리 먹어서 막걸리 먹고. 막걸리 주인가요? 아무튼 보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 내죠. 고맙고. 아무튼 앞으로 우리 우정 뵙지 말자. 우리 우정을 위하여. 위하여.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대 시절을 함께했던 동기들. 회수 간다. 미안합니다. 이거 말고 이게 내가 직접 잡은 거니까 한번 먹어봐라. 다 자연산이. 와이프하고 내가 직접 준비를 했으니까. 회삼. 회삼 먹을게요. 회삼을 직접 잡으면. 회삼을 직접 잡은 거예요. 금물에 걸려. 다 먹었다. 음. 우와. 깎아머리에 군복을 입고 만났던 친구들이지만. 지금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역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회가 맛있다. 응. 확실히 회가 우리 친구가 잡아서 그런지 더 맛있네. 내가 원래 좋은 것밖에 안 잡는다. 너희 위해서 내가 좋은 걸로. 싱싱한 걸로 주면. 맛있어도. 너무 맛있네. 왜 먹어. 왜 안 먹나. 우리 와이프에 줄까? 나는 괜찮아. 그래야. 그래야. 술 술 술 들어갔대. 할머니 이렇게 먹어. 친구들은 준영 씨가 끝까지 군에 남을 거라 생각했었다. 군대에서 친구들 제가 아까 일곱 명 다 같이 들어갔지만 챙기기 다 바빴거든요. 잠 많아. 귀찮아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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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고 끌어가고 가르쳐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맞긴 맞다. 지금 알아서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렇게 지키고 나가고 있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나도 모르게 해서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 그 저녁 얘기 나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준영이가 그 아버지 그 일하고 그다음에 어머니이랑 그 가족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 거지. 내 욕심에만 솔직히 군대에서 이렇게 바라는 거지. 할 줄 아는데. 뭐든 최선을 다하지 않아. 오랜만의 만남이지만 한 시절을 공유한 친구들이기에 얘기거리가 끊이질 않는다. 솔직히 있잖아. 있잖아. 달리기지 달리기지. 겸손 빼줘야지 좀. 아, 재밌었다. 왜 뺏어? 왜 뺏어? 왜 뺏어? 얘기하니까 좀 어떠세요? 옛날 생각나고. 한편은 또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진짜? 서글프고. 눈물 날라 그랬네. 옛날 생각할까 봐. 진짜 돌아가고 싶냐?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돌아가고 싶냐고. 아무튼 이래. 동기들이 와가지고 옛날 군대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면서 기분이 좋네요. 아, 재밌는 것 같아. 아. 맨 처음에 전역한다고 했었을 때. 좀 그랬다니까. 막 물어보고 했었을 때. 근데 다 중요해도 그랬고. 주사님 여기서도 다 그랬잖아. 솔직히 뭐 장기가 안 되고 진급도 안 된 상황이 있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군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전역한다 이러니까. 다들 이제 막 그렇잖아. 마지막에 그래도 어머니랑 제수씨랑 가족들 때문에. 여기 왔는 거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더 네 얼굴 좋아 보입니다. 아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인솔할 때 보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 인솔. 인솔 오랜만에 들었어. 하여튼 이렇게 오는데. 신났드만. 근데 내가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고기 인솔을 잘해서. 고기 너무 많이 잡거든. 고기가 잘잘잘. 먹자 피나. 밤이 늦도록 준영 씨와 친구들의 술자리는 계속됐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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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일찍 준영 씨 집을 찾은 준호 씨. 아휴. 아휴. 바다에 나갈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동생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 직접 찾아온 길인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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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전화 통화조차 되질 않는다. 전화하기 꺼져 있어요? 네. 일단 기다려야죠. 집에 가서. 기다려보고 안되면 다시 깨우러 오던가. 제수씨가 있으니 함부로 문을 열 수도 없고 아직 어린 조카들이 있으니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 한참을 마당에서 기다리던 준호씨가 일단은 집으로 철수한다. 다른 배들은 모두 바다로 나간 시간. 덩그러니 홀로 남은 배. 참다 못한 어머니가 며느리 수연씨에게 전화를 한다. 그런데 새벽에 어제 분명히 작업 나갈라 했는데 네가 안 깨웠나? 신랑이요? 아니 그래. 신랑이 작업 나갈라 했는데 네가 안 깨웠냐고. 아니요? 그럼 네가 깨워줘야 되지. 사장님이 어떻게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몽둥이 뜸질을 하든지. 물을 얼굴에 들어 붙을지. 지금 뭐 하는데? 또 잔다고? 네. 그 뭐 얘기할수록 그래. 왜 그리 먹는다. 그러나. 그러니깐. 내가 몽둥이 가서 쫓아가고 한 대 펴고 싶어. 내가 힘이 없어가 못 펴겠다. 내가 때릴게요. 네가 때리면 네 신랑이라고 세게 때리나? 네. 일단 오기만 와봐라. 빨리 정신 차려가고 넘어오나 해라. 네. 그래 한번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니 이해해보자 생각하다가도 이런 무책임함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는 어머니. 엄청 속상하죠. 체념을 한다 한다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안 되네. 둘 다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나이가 먹고 어릴 때 같으면 한 대 지받든지 벌을 세우든지 하지마. 이제 자식이 생기고 처가 생기고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참다 참다 안 되면 이제. 얘기를 해야지. 엉덩이를 때리든지. 친구가 너무 많아도 달이. 단단히 벼르며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준영씨 부부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선다. 어머니의 전화 호출에도 한참 만에야 나타난 준영씨 부부. 몽둥이만 있으면 몽둥이가 키웠어도 좋겠다. 나는 원래 계획된 일상이었잖아. 무슨 계획된 일상. 오늘 나갈라 했잖아. 오늘 알고 내일 나간다. 언제 내일 나간다. 오늘 나갈라고 평화에 먼저 깨우라 이랬지. 오늘이었어? 원래 내일이었어. 진짜 잘 놀랐어. 술도 못 이기면서 무슨 술 먹는다고 저기를. 술을 얼마 안 먹지. 안 먹었는데 왜 못 일어나. 피곤해가지고 잤다 귀찮아. 잘하는 줄 알거든. 깨워도 이랬는데 늦게는 저게 하라고 문 다 잠궜거든. 그러니까 귀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도 안 한다 이래가지고. 다 왔으니까 안 왔어. 너도 문제나. 네 신랑은 네가 잡아야 되지. 누가 잡노. 힘 없어도 말로 좀 때려 잡아야 되지. 웃음이 나오나. 밖에 이런 엉망이고. 너는 쌍둥이도 아닌데 왜 똑같이 행동을 하노. 유들유들하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준영 씨 때문에 준호 씨에게까지 괜한 불똥이 튄다. 바다 사업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만큼. 나이 아마 저게는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깊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바다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업 파트너 노릇은 오해하겠네. 세경은 산만해가지고. 왜 그 못 일어나고. 딴석 그. 암만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만큼 마셔도 새벽까지 칼같이 일어나는데. 사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조업 시간을 놓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성격 탓에. 벌써 여러 차례 있었던 일. 아들들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한 번은 제대로 혼을 내야겠다고. 어머니는 지난 몇 달을 벼르셨다. 이 와중에도 넉살좋게 밥을 찾는 준영 씨. 알겠다. 알았어요. 열심히 합시다. 최준호 씨. 결국 오늘의 혼나는 자리는.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걸로 끝났다. 내일부터 열심히 다. 내일 주의보 내린다. 주의보 내린다고? 뭔 주의보 내린다. 내 마음 써야겠지. 내일부터 열심히 합시다. 내일부터 1시 반에 나갑시다. 술 먹고 게으름 피운 아들 때문에 새벽부터 속상했던 어머니. 그래도 귀하고 아까운 자식 아닌가. 혹여 속이라도 버릴까 봐 속풀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잘못한 사람은 아들인데 애꿎은 며느린만 자꾸 눈치가 보인다. 신랑이 니 신랑이 니가 그걸 이제 깨우고. 해야 되지. 니 담당인데. 저분께서 일어나란다고 일어나시면. 안 일어나도 그건 니 방법이지.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일어나. 니가 니가 터득을 해야 되지. 니가 터득을 해야 되지. 니가 터득을 해야 되지. 이제 조업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날. 저기로 이제 봉급해서 재야 됩니다. 밖에 들었나요? 손장님. 손장님. 손님. 종pas inch перев演. 딸이야. 또 누웠나. 이제 접 안 나가고 일단 간다 이제. 알र вещи다. 훌륭한 건가. 비현아 들었지? 응? 들었지? 니가 정에aken이 다 말해야 되다. 응? 관리. 連에gende의 일부 마련이 ます. SU how competitively married hasn't 어머니가 초보 어부인 아들에게 바라는 건 매일매일의 만선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성실함이다. 어머니가 준비한 소풀이 음식은 조개를 넣고 시원하게 끓여낸 칼국수. 술 기운에 속이 좋지 않아 오후까지 밥 한 술 뜨진 못했던 준영씨. 뜨끈하고 시원한 국물을 마시고 나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은 모양이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시원하게 소풀이 안 해줘야 하는데 자꾸 해주니까 술을 더 먹어. 더 땡기는 우리. 아, 소탕. 술 다 풀렸어. 한 잔 더 먹어. 갑시다. 술이 덜 깬 건지 철이 덜 든 건지 준영씨의 썰렁한 농담도 오늘은 통하지 않는다. 잠시 뒤. 따로 며느리 수현씨를 부른 어머니. 엄마, 언니, 내 엄마. 안녕하십니까? 예헌이, 자라. 아, 서어이. 키우고 사느라고 힘들지? 일어나. 힘드는데 또... 내가 또 힘든 얘기를 해야 하나? 비식이잖아. 기름값도 못 벌어고 막 이럴 때가 있으니까... 월급 삭감이란 청천벽력 같은 얘기에 수연 씨가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나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건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매일 담으면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들어오는 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막 없고 이러니까 다 기름 사버리면 두 드라마씩 한 드라마에 기름 사버리지. 지금이 비수기인 것도 문제지만 어머니의 더 큰 걱정은 자식들의 부족한 경제관념. 애들이 서의식이나 되는데 지금 어릴 때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지금 하고 싶은 거 할 때 돈 없어가지고 못해주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릴 때 열심히 해가 벌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지금 커가지고 지금 뭐 하고 싶다 뭐 공부를 어떤 걸 하고 싶다 할 때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지. 어머니는 이번 기회에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식들을 바꿔볼 생각이신 것 같다. 성수기 때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엄청나죠. 3분의 1? 또 공급을 딱 준다고 그래 결정을 했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또 그만큼 둘이 또 있고 또 가정에 전부 다 들어간 세금 뭐 그런 걸 지하고 나면은 지금 공급 둘이 주기가 버거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월급 삭감 선언에 머릿속이 복잡한 수연씨. 여기 나와 있어. 답답해서. 왜? 답답해서. 왜? 당신 때문에. 왜? 뭐예요? 왜요? 뭐 왜? 아 비석이잖아 지금. 그래서 월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월급 뭐라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시더라고요? 안 준다고? 네. 안 준다고? 어머니가 관리하니까 답답하시겠지. 뭐. 원래 맨날 이맘때 내면 그런데. 여보 엄마 마음 좀. 답답하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뭔가 좀 덜 먹고. 술 좀 덜 먹고. 열심히 배 나갈게. 어? 겨울에 또. 되니까. 가을까지만 좀. 우리 좀. 절약해가지고. 그렇게 바짝 조아가. 말까지만 조금. 참다가. 가을부터 또. 일이 많고. 돈뻑이 되니까. 그때 또 열심히 해. 응? 여보도 조금만 이해해 주고. 내가 좀 덜 먹을게. 여보 애들 많이 먹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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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을 꾸려야 하는 처진이 심란하고 걱정되지만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남편이 있으니 수연 씨는 또 한 번 마음을 추스른다. 하하. 하하. 한편 월급 깎겠다는 얘기를 꺼내놓고 마음이 좋지 않은 어머니. 하하. 하하. 이루 말할 수 없이 든든했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뭐 할 필요도 없이 제가 아빠가 알아서 다 해. 설령 쟤들이 배를 하고 싶다고 들어왔다 해도 제가 아빠가 있으면 아빠 따라 다 니들 해가 제가 그대로 따라서 배우면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빠의 빈 자리가 굉장히 커요. 남편의 자리도 그렇고 만약 남편이었다면 아들들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 어머니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며 그 답을 찾고 있다. 그날 오후 아 참 이거 새해라 해야 되는데 맛있게 푸는거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옛날에는 그물같은 걸로 함께 통발용 미끼를 준비하는 수연씨와 어머니 이거 싸는 것도 보통이라 이거 많을 때는 재많고 진짜 안 부지런하면 진짜 못하겠네. 응. 주안이 할배 있을 땐 거들어주는 게 어딨어 내가 혼자 이거 다 하고 이 맥과 담당은 여자들이 물고기 많이 잡아라 정성을 담아 써야겠네요. 그래. 이런 걸 안 하면 좋은데 너도 고생이다. 같은 여자로서 저희가 친절한 길인데 영어로 받아들여야죠. 새 아이 키우느라 바쁜 며느리 상황에 미끼 준비는 늘 어머니 담당이었다. 오늘은 일부러 나와 어머니 일손을 거두는 수연씨. 힘든 얘기를 꺼내놓고 속상했을 어머니 마음을 알 것도 같아서다. 손은 안 끼고 버릇해가지고 손은 안 끼고 버릇해가지고 너는 좀 더뎌다. 하다 보면 장갑 끼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손은 이거 다 버려. 어렵다면 어려운 고부관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이 돼간다. 다음날 새벽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 이른 추랑을 준비하는 준호씨와 준영씨. 어제 일도 있었으니 오늘부터는 부지런하고 믿음직한 업으로 거듭나 보려고 한다. 오늘 이틀 전에 쳐두었던 구물을 걷으러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위판도 하고 고기를 가지러 오는 차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도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찍 준비해서 나오거든요. 그야말로 칠흑같은 어둠이 내린 바다. 먼저 나온 배 한 척도 보이지 않는 1등 출근이다. 고기가 없다. 새벽잠 떨치고 나온 보람도 없이 텅 빈 채로 올라오는 그물. 어쩌다 간간이 걸리는 건 지금은 쓸모없는 대게뿐이다. 이거 왜 밖으로 보낸다고 하세요? 지금은 되게 잡을 수가 없어서 다 황생하는 겁니다. 이제 오종 보호 차원에서 이제 자원보호 차원에서 이제 그 모기를 정해놓고 보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잡지를 않아요. 고기 만약에 여기 잡을 때 왔으면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뭐 비만 올라오고야. 여기 동네에 같이 작업하시는 분이 여기서 많이 잡았다 해서 또 이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고이가 양이 많이 없네요. 고이가 너무 없다. 여기 북쪽으로 좀 이동해야 할 것 같은데. 형제는 이틀 전 그물 두 개를 쳐놨었다. 첫 그물에선 실망만 건졌으니 두 번째 그물에 희망을 걸어보는데. 이번 그물에도 태반이 대개. 기대했던 고기는 어쩌다 걸린 몇 마리가 다다. 오늘도 면목 없이 땅을 밟게 생겼다. 정보를 잘 몰아와야 할까 아이가. 어디서. 어디서. 그 이상한 정보들. 그 이상한 정보를 몰랐어. 오해 없는 데로 와버렸어. 들어도 될 게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해봐야. 눈으로 보고 해봐야지. 확실한 거지. 이렇게. 벌어들이는 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하죠 이럴 때는. 거의 못 잡고 빈 배 타고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또 형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다. 형아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형이 고민 끝에 와서 이렇게 타는데. 괜히 형을 오라 그랬나 싶기도 하고. 오늘 아침 조업도 새로운 그물에 내일의 희망을 기약하는 것으로 끝났다. 선착장으로 마중 나오신 어머니. 멀찍이 들어오는 아들들 모습만 봐도. 오늘 조업 상황이 딱 보인다. 오늘 고생만 했네 그러면. 고생만 했어. 고생만 해로 뜨기 전부터 부지런을 떨었건만. 선화 시간의 조업으로 수확한 생선량은 고무통 하나도 채우지 못할 정도. 매일 계속되는 빈 금을 사리기에 형제도 자꾸만 기운이 빠진다. 이상하게 고기가 없고 개만 많이 잡았어. 다 버려졌지. 겨울이면 그게 돈인데. 고생했다. 또 금을 다 많이 씹었겠네. 그냥 금을 안 그래도 다 찢어져서 새로 하나 맞춰야 돼. 여기는 통발이 같은 걸 안 부릅니다. 어부들 희망이 다 그래요. 오늘은 없어도 내일은 더 많이 더 큰 고기 좋은 고기 안 잡히겠다는 기대. 그 희망은. 그 바다가 보배예요. 내 노력 한 만큼 열심히 하면 농사 짓는 분도 그렇지만 노력 한 만큼 대가가 올라오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오늘도 이렇게 실망한 서로의 마음을 다독인다. 잠시 뒤. 매일 아침 어촌마을을 돌며 수산물을 사가는 중간 상인의 차가 형제 집에도 찾아왔다. 15개 나. 19. 19. 2kg 까꿍값 빼고. 18이다. 2kg 까꿍값 빼고. 16. 18. 18에서 그럼 18 안 하고. 16. 2kg 빼고. 14. 3kg 까꿍값. 11. 아싸. 11kg. 1회가 잡아갖고 밥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1회가. 지난 며칠 동안 고생한 대가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 겨우 11kg. 한 번 해봐야 Yoshi. 한 번 줄 모르겠지. 한 번 해봐야ulating. 한 번 해 드디어 bald개. 한 번 해봐야 돼 바로 이 가짜. 한 번 해봐야 돼. 한 번 해봐야 돼. 두 가지 얼마 찾아온다. 한 번 해봐야 돼. 140만 원. 13만 원. 네? 네? 이거 이래가지고 뭐.. 누른 거가 있어야 되지. 이거 가지고. 백각 값도 안 돼. 이란 대가를 받아들고도 어머니 표정에는 근심만 가득하다. 남보다 적은 통발수와 짧은 경력 탓이려니 아쉬운 마음을 달래 보는데 언뜻 보기에도 엄청나 보이는 이웃 배의 문어 어획량. 한 100km 되겠네. 100km 넘어. 잘한다 자오지가. 나와. 우리 애들은 언제 이만큼씩 잡아보노. 바구니 하나로는 모자라서 두 번은 나눠져야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문어. 오늘 하루 조업으로 걷어들인 양이다. 저 많은 문어가 어찌 아들들의 통발만 피해가는 건지. 정말 이래서야 일곱 식구가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싶다. 부러움과 아쉬움에 어머니는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날 오후. 그물 내릴 적당한 위치를 찾기 위해 함께 주변을 살피는 형제. 그물 내릴 적당한 위치를 찾았다. 그리고 부러움에 왔다. 손진네. 어. 야. 안 묶어놨나? 왜 안 묶었나. 네가 봤잖아. 내가 묶으려고 할 데 없었는데 이거. 내가 묶었나? 아, 지금. 뭔지 지금. 왜요? 아, 이 그물은 묶어야 하는데 안 묶고 제비만 던져버렸어요. 상대방이 해놨을 거란 생각으로 서로 미루다 결국 둘 다 부표에 그물을 묶어두지 않은 것.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부표. 두 형제가 다 나서 긴 장대까지 동원한 끝에야 겨우 건져내는데.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에 걸쳐 어렵게 하게 된 상황. 아, 아. 아까 금물에 연결 안 시킨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아, 나는 동생이 내가 묶으려고 그랬어요. 없어서 다 뒀는데 동생이 묶은 줄 알았는데 안 묶어놨네요. 다시 부표에 끈을 묶어 그물을 내리는 것은 금방 해결했지만 준호 씨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하다. 사태가 적은 줄 알았는데 안 묶은 줄 알았는데 안 묶은 줄 알았는데. 공동장은 주의의. 방문을 안 묶은 줄 알았는데 안 묶은 줄 알았는데. 그는 위치에 잡았을 때 한 번에 딱 놔줘야 되는데. 아까 그 잘못 맺어가지고 못맺고 그냥 던졌잖아요. 벨을 다시 돌려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하고 물살하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쪽으로 건물을 놔져가지고 아, 마음에 안 들어. 준영 씨는 준영 씨대로 준호 씨는 준호 씨대로 서로에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 네가 안 묶었지. 바꿔서 놔뒀잖아, 위례다. 왜 못 봤지. 뭘 못 봐. 네가 갖다 놨잖아. 안 묶어놓고 그냥 놓고 가놓고. 나는 네가 없어서 안 묶어놓고 얹어놓고. 줄이 너무 짧으니까. 속나갖고 있는데 그거 뭐야. 고기는 없어도 우회만큼은 넘쳐났던 형제. 그런데 오늘은 크지 않은 실수에도 서로에 대한 원망과 짜증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조업을 마치고 선착장에 돌아오도록 형제 사이엔 여전히 서늘한 냉기가 가득하다. 야, 문화의 삼촌 통발에 미역초 좀 준다는데 그거만 하면 안 남을래? 많이 안 된다고요. 웬만히 안 되더만. 웬만히 안 돼도 통발이 들기 그만하지만 그걸로 많이 걸린다더만. 뭐 놓은 사람도 없고 확인도 안 했는데 그거 한 번 들어올 때 되긴 했는데 통발에서 갖다 놓는 게 안 낫나? 통발에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통발에도 좋게 좋은데 그 문이 좀 쉽다 아이가. 아니, 문화는 있지만 그거 확실하게 있는 것도 없는지 모르잖아. 그냥 한 번 해보자는 거지. 뭐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 차라리 통발에 넣는 게 안 낫나 그런 거지. 통발에 넣으면. 이게 다 요즘 어횡양이 시원치 않다 보니 생기는 문제. 일단은 들어왔으면 들어왔 그거 있으니까 한번 놔보자. 당장 잡히는 양이 적어도 문어 통발은 계속해야 한다는 준호 씨와. 통발 대신 그물에만 집중하자는 준영 씨. 그거 준하고 그거 언제 다 만지는데. 그거 만지 시간에. 그냥 한 번 나와보자. 하루만 시간 그냥 해봐. 투자해가지고 나와보자 그거지. 형제의 팽팽한 입장 차가 좁혀지질 않는다. 고기 조금 몇 마리 비비면 당연히 나와볼만 하지. 그물도 있는데. 남들 그물 없어가지고 못 넣는다는데. 왜 없나 다 있지. 다행인가요. 문화 삼촌만 딱 알잖아. 없어가지고 너희 이끌려 나와버라 이러니까 그렇지. 해보지도 않고 꼭 절질한다. 비수기가 계속되면서 신경이 잔뜩 예민해진 형제 사이가 통발 사용 문제를 놓고 폭발하고 만다. ые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Widри는 형제. 아 그냥 짜증나요. 그물이 놓창을 하는데 뭐 징 노잠을 하는데. 두루 혹도 더 확실하고 앉으면서도 거니까 건란 5마리 Hmmm j…. 확실하면 모르니까. 그냥 텅만이 무너 많은데 여보다 좀 고생 하더라도 시간 걸려고 그게 나간 거 같은데. 자기는 자꾸 그물 오차가 다녀요. 통발을 계속하든 그물을 늘리든 어행량만 많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갈등. 비수기가 길어지다 보니 조업 방법을 놓고 갈등의 꿀이 깊어졌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서로에게 냉랭하기만 한 형제. 아들들 사이에 흐르는 냉기가 어머니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둘이 다퉸나? 왜 인상이 찍찍하게 앉아있나? 둘 다퉸나? 근데 왜 분위기가 있냐? 몰라. 고기 안 잡힌다고 싸웠나? 고기 안 잡힌다고 싸웠나? 응. 그분도 뭐 한 대 다퉈어? 그냥 뭐 이거 저거.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 여기 나와봐라. 여기 나와봐라. 내가 할 얘기 있어, 그렇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자기가 안 잡히고 기분이 좋아가면 힘이 나는데 힘들어도 막 힘드는 줄 모르고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고 고기가 이렇게 비시기 때는 원래 짜증도 나오고 또. 그러면 상대방한테 또 짜증이 부려지고 이런다. 네가 하게 되면 네가 군소리 하지 말고 형아이 하는대로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준영이가 하면 네가 군소리 하지 말고 하자는대로 따라서 하고 이래야 되지. 선장이 둘이나 돼버리면 배가 바다에서 떠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딱 둘이 그거를 딱 지정을 해놓고 네가 해라. 그럼 네가 하자는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뒷소리를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누가 되든 간에 한 사람이 설칠 때 그대로 따라서 해. 네가 하든 네가 하든. 그래야 되지. 의견이 안 맞으면 절대 안 된다. 두 아들이 함께 일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갈등이 생길까 봐 제일 걱정스러웠던 어머니. 걱정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아 어머니는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바다 사업은 부지런해야 되지. 뭐 이 핑계되고 저 핑계되고 깨부리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할아버지도 더 힘들게 했고 아버지 때도 그만큼 힘들게 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시스템 장비고 배고는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둘만 머리만 지혜만 잘 짜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 노력한 대가 충분히 받는다 바다는.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가정이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잘 생각해가지고. 누구 그런 거 어기투합 잘하잖아 만나가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다 생긴 다툼이 어머니에게까지 큰 근심을 안긴 것 같다. 잠시 뒤. 말없이 나갔던 형을 찾아 바닷가로 나온 준영 씨. 아우 덥다. 뭐 나라 빨리. 왜 나와있어? 그냥 나와있다. 나라 덥다. 안 그래도 도와줄게 고마. 왜? 나라. 와와와와와. 형 많이 마늘 갔다. 내가 잘못했어요. 뭐 틀린 말도 아닌데. 몰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긴 되는데. 뭐. 상황 파악하면 되지 뭐 그거야. 굳이 뭐. 한 가지 우미만 파라고 그러잖아. 응. 그것도 맞는데 뭐 그거야. 시원치 않으니까 두 가지를 파는 거지 뭐. 그게 똑바로 되면 야. 자기 그 삼촌들처럼 똑바로 그렇게 양만 고집.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잡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잡으니까. 잡힐 때는 잡히고 안 잡힐 때는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아무튼 잘해보려고 하자 했는 거니까. 뭐 뭐라나.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은 안 상했다. 마음 상할 거 뭐있나. 형. 왜 아버지는 배려부 동행을 지었을까. 뭐. 말 동행 뜻대로 뭐 함께 한다 이거겠지. 바다랑 함께 하든가. 뭐든지. 뭐든지. 주위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피 안 들고. 그런 뜻도 담겼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약간은 그런 걸 좀 바랬잖아. 둘이 돌아가고. 고생하지.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했으면 하셨잖아. 살짝.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생각해서. 했을 수도 있고.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다. 그래 형아 배 이름처럼. 끝까지. 우리 형제의 벤치 말고. 동행합시다. 그래. 저 배와 한 몸이 되어서. 그래 하십니다. 내일의 만성을 위해서 함께. 또 일차게. 달려갑시다. 잠시 서로에게 가졌던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시 사이좋은 형제로 돌아온 준영 씨와 준호 씨. 아버지가 지은 배 이름 동행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가려한다. 그날 오후. 영덕 5일장을 찾은 수연 씨와 어머니. 시장 입구에 자리 잡은 액세서리 노점에 제일 먼저 눈이 간다. 이거랑. 세 아이 키우느라 멋내고 살 여유는 없지만 수연 씨는 아직 한창 꾸미고 싶은 20대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댁 식구뿐인 어촌까지 들어와 남편만 보고 사는 며느리가 고맙고 안쓰러운 시어머니. 이런 외출로라도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싶다. 아, 여기 있네. 두부 두시고 맛있습니다. 두부? 그거는 끄멍콩, 끄멍깨. 네, 깨두부가 아니고 끄멍콩두부. 아, 콩끄멍콩. 두부를 물에 딱 놔서 조금 반 숟가락으로 물에 딱 해 놓으면 오히려 테레비가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필요하다 싶은 창거리들을 골라 담는데. 매번 계산하는 돈은 어머니 지갑에서만 나온다. 아줌마 장사 잘되게. 나는 뭐 장만 가면 사는 거지. 왜 사는 거지. 왜 사는 거지. 왜요? 계산은 어머니가 다 하시네요. 네. 안 사는 거예요? 네. 그 맛에 따라오지요.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 간식거리까지 살뜰히 챙겨 사는 고부. 고기. 언니, 우리 친절한데 튀김하고 좀 먹고 갈까요? 그래. 떡볶이가 이 집에 있는데 떡볶이는 없지 싶은데. 맛있겠다. 맛있어. 예언니도 먹을래? 역시 장복이의 최대 즐거움은 길거리 음식 맛보기. 안녕하세요. 예언니는 뭐 줄까? 고구마. 고구마 손으로 지어야지. 네. 어부 아내의 경력으로 치면 며느리보다 한참 선배인 시어머니. 어쩐 생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다정답하면서도 한 번씩 그냥 굴뚝굴뚝 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볼 때도. 네가 조금씩 이해하고 뭐 어떡하나. 그래? 너 잘할 때는 잘하니까. 그래. 그래. 자꾸 좋은 점만 보고 생각하면 사라진다. 또 직장생활. 도시에서 살다가 또 촌에 들어와 더군다나 오촌에 살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닌데. 그래. 네가 잘 적응해 나가니까 나도 이제 좀 안심이 되고.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더만은. 그래도 너는 아직 지금 불편하고 저기한 게 많이 있을 거야. 그래도 생각 차이니까 네가 잘 지혜롭게. 이제 새야 연만되지. 더 야물딱지게 해야 되지.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게 다 그렇다. 그러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거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한 번씩 더러워 생길 때는 좀 그렇지만. 그래. 그런 재미 없으면 또. 저는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남편 한 사람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것. 제가 갔다. 섭섭함은 덮어두고 고마움은 표현하며 고부의 동행이 계속된다. 며칠 뒤 조업을 위해 서둘러 나왔지만 바닷바람이 심상치가 않다. 캫 1개 가 이거 지금 통발이 몇 개가? 700... 앨벅크가 있네. 한 이틀 일은 되네. 네, 이틀. 오늘 뭐 작업할 게 좀 많았는데 날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북동풍 불어가지고 새바람이랑 근처에 있는 지금 좀 불어가지고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어가지고 일단은 저쪽으로 올라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는 안 돼가지고 이 앞에는 고기 잡는 그물을 안 하는 거는 일단 지금 아직 바람이 덜 내려왔으니까 여기부터 나가야 될까. 새바람은 어떻게? 파도 좀 거칠다고 그러거든요, 새바람이. 감아치고 물속까지 이렇게 위에 파도 위에만 일치는 게 아니라 물속까지 감아친다고 해가지고 바람은 위험한 바람인데 그래도 뭐 그물은 아직 당길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더 날이 안 좋아지, 저는 빨리 빼오려고. 주변의 어부들 대부분이 조업을 포기한 날씨. 며칠 전 그물을 쳐놓은 곳이 다행히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라 서둘러 그물만 회수하고 돌아올 생각이다. 바람을 거칠어요. 바다로 나오기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게 몰아치는 파도. 아직 초보인 두 형제에겐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지금같이 거친 날씨다. 최대한 빨리 육지로 돌아가기 위해 움직임을 서두른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만큼 고기라도 좀 걸려줘야 보람이 있을 텐데. 거의 빈 채로 올라오는 그물. 이게 날이 좀 안 좋으면 걸렸던 고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꼴락꼴락 거리고 그물이 새겨서 이렇게 펼쳐져 버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양은 없네. 바다로 나온 보람은커녕 기름값도 못하고 육지로 돌아간다. 텅텅 비어있는 어창. 10여 마리도 안 되는 생선이 오늘 수확의 전부. 오후 조업도 힘들것 같다. 형제? 고기가 없구나. 고기가 없구나. 마이 다빤나 왜 이래 예뻤나? 응? 어이? 아이 불가도 드랐나 싶어. 나와봤지 없네. 아무래도 오늘은 오후 조업도 힘들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준영 씨도 이른 퇴근을 한다. 날씨가 좀 안좋은 것 같던데. 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날 좀 안좋아지기 전에 일찍 가위는 건물 땡겼는데 고기도 없더라. 개에만 잡았어.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 좋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었어. 내일은 나가 많이 했어. 이런 날도 있고 저의 날도 있지. 내일 많이 잡히겠지? 어 내일은 확실하게 많이 잡아오겠어. 많이 잡은 날 맛있는 거 해줘야 하는데. 아 맛있는 거 해줘. 힘내가지고 많이 잡네. 그럼 좀 껴야 되겠다. 아무튼 맛있게 해줘요. 기다리고 있을게. 있나? 요즘 통교업 성적이 좋지 않다보니 풀 주고 있는 남편을 위해 수연 씨가 마련한 특식. 날씨 탓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건 안타깝지만 준영 씨의 일은 퇴근 덕분에 오늘은 모처럼 아빠부터 아이들까지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을 수 있게 됐다. 자 맛있는 거 보자. 라면? 라면? 맛있겠는데? 응? 잘 먹을게. 잘 먹으면. 하나 아빠한테 보여준 거는 뭐 만든 거야? 하나 아빠한테 보여준 거. 거북이. 거북이 만들었어? 응. 음. 아빠 이 물고기를 아빠가 잡아오는 거 맞아? 응? 아니야 아니야. 그건 돼지고기. 돼지고기? 응. 아빠는 받아있는 고기만 잡아. 응. 아빠는 물고기만 잡아. 응. 하나. 네? 그냥 힘 세져가지고. 아빠 할아버지 되고 힘 없으면. 그때 한이가 아빠 지켜줘야지. 알았어. 약속. 약속. 응. 약속. 응. 이건 뭐지? 복사. 복사? 사인. 사인. 사인 이렇게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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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약속했다. 그날 오후. 엄마 물 챙겼나? 몇 개? 몇 개라면 다섯 개. 다섯 개 되려나? 다섯 개 되려나? 다섯 개는 되지요. 뒤에 좀 세 개 앞으로. 평상시 배에 오르던 때와는 다른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준영 씨와 어머니. 차로 40여분 거리에 경주로 향하는 길이다. 저희가 어버이날 가서 꽃을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확인도 하고 물도 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고 있어요. 아버지. 2년 3개월 전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가족들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할 겨를도 없이 맞이한 이별이었다. 남편의 부재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셨고. 급기야 우울증까지 앓을 만큼 마음고생이 심하셨다. 이런 어머니를 보다 못한 준영 씨 부부가 직업 군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1년 뒤 첫째 준호 씨도 합류했다. 아버지처럼 어부로 살고 싶지 않아 일찍 고향을 떠났던 아들들은. 결국 아버지로 인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어부가 됐다. 앞으로도 우리 신랑 복귀 잘하고. 애기들 잘 키우면서. 아버님한테. 하늘에서 지켜보시는데. 아버님한테 술만 시켜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살게요. 우리 애기들하고 우리 식구들. 어머님 하늘에서 잘 지켜주세요. 아버지께 설과한 소리 한 번 못하고 일찍 그 품을 떠났던 것이. 지금와 사무치게 후회스러운 준영 씨. 그림법을 보고 싶고 그랬지. 그래도 한편으로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 가슴에 담고 있는 아버지 그게 이제 점점 무뎌져가고. 점점 잊혀져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사람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니까 또. 자랑스럽게 또 그래 되더라고. 앞에. 헤쳐나가야 될 산들이 또 많겠더라고. 그러니까. 카네이션은 어버이날 때마다 꽃이 심긴 하는데. 그냥 꽃이 이뻐서 아버지 워낙 꽃 종류를 좋아하시니까. 그래갖고 그나마 좀 이뻐 보이는 걸로 심어놨는데. 다행히 살아있네요. 아버지 곁에 심어둔 꽃은 늦게나마 전하는 아들들의 마음이다. 애들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고. 지적도 해주고 꿈에 나타나가. 야단도 치고. 야단도 돌려줘. 앞에 가서? 네. 여지 앞에 와서 해야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꽃이 칩니다. 그날 밤. 준영 씨 가족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와 준호 씨 단 둘만 남았다. 어버이날. 어버이날. 안 자나? 아직. 뭐 왜 또. 얘기 좀 하려고. 뭔 얘기 하려고 또. 궁금한 점도 있고 걱정도 되고. 순서대로 형이 먼저 갔으면. 그런 게 아직 있는 경우. 뭐가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그래. 세월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손이가 먼저 가야 되겠는데. 지금은 뭐. 아무나 아래고 위고. 먼저 짝이 있으면 가니까. 니는 뭐. 만나는 사람은 있나? 만나는 사람은 없지요. 없나. 힘들지. 만나게. 엄마도 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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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서 뭘. 그래도 능력. 능력이 뭐. 데이터 시간 줄란겨. 맨날. 되는겨 그게. 내가. 내가. 내가 타이틀도 없다. 타이틀이라고 배 타는 거 밖에 없는데. 엄마. 이 촌에 배 탄다고 그래 봐. 엄마가 여자다. 엄마도 여자잖아. 어떻게 생각하겠노. 엄마 여자하고 배 탄다고 해 왔잖아. 아빠한테. 여기 주위에 지금 사는 사람 다. 옛날에. 옛날에. 지금 최근에도 오잖아. 최근에 어디서 온. 누가 온. 농사 짓는 데도 가고. 누가 온. 네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니 자신만 똑바로 쓰고 저기 하면은. 배우자는 그래서 다. 고무신도 짝이 있단다. 그래. 요즘은 아니다. 그건 옛날 말이지. 옛날 말. 지금도 마찬가지. 하늘이 맺어준 짝이 있다. 아직 혼자인 큰 아들이 마음 쓰이는 어머니. 혼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아직 그렇게 조바심. 조급하게 그런 단계. 아직은 아이이긴 아닌데. 그래도. 동생이 저래 애들이나 써이나 놓고 저래 사니까. 부모로서 조바심이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런지 자꾸. 이왕이면 우리 한국 같은. 즐기면 좋지만은. 뭐 안 그러면. 내국인이라도. 어떤나 하는. 야가 이런 일 하는데. 괜찮겠나. 어느 여자가 대뜸. 괜찮다. 그럴 여자가 어딨냐고. 준호 씨는. 이 어부라는 직업이. 결혼할 때 좀 걸린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도 직접 듣기도 들었고. 뭐. 그러니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숨기게 되고. 숨기다가 또. 아 이걸 숨기면 될게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하면. 어. 안녕 이래 버리니까. ㅋㅋㅋㅋㅋ 어업을 한다는 자체가. 선입견을 꺼버리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시각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뭐 막 옛날보다는. 아니라 아니라 그러는데도. 여전히 거래감 있게 보는 건 있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그런 쪽이 많아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준호 씨는 준호 씨대로 해답 없는 걱정에 시름만 깊어가는 밤이다. 조업 준비를 위해 일찍부터 어머니 집으로 온 준혁 씨.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은 라면. 오늘은 왠지 이 라면이 유용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어서다. 어부들 사이에서 최고 별미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갓 잡은 문어를 넣고 배 위에서 끓여먹는 라면. 오늘은 아들들도 그 맛을 제대로 느꼈으면 좋겠다. 얻다 오겠어요. 무사기야.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만선의 꿈을 꾸며 바다로 나가는 초보 어부들. 뭐부터 하냐고. 오래된 것부터 하지 뭐. 며칠 전 통발을 넣고 부표로 표시해둔 지점. 오늘은 300개 정도의 통발을 수거할 계획이다. 그런데 라면까지 챙겨나온 좋은 예감이 무색하게 첫 통발부터 줄을 끊어내야 하는 상황. 남은 줄도 한 번에 쭉 당겨 올라오질 않는다. 두 번째 부표. 그런데 통발이 터진 채 올라오고 연결해 뒀던 줄만 망가져 있다. 기껏 들어있는 거라곤 쓸데없는 불가사리뿐. 몇 마리 잡으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망자만 다 잊어버리고. 원래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못 잡았어요. 일단 안전한 데서 한 마리 덜 잡아도. 그런데 욕심은 들어가서 많이 잡으시죠.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이번 통발에 다시 기대를 걸어보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아. 문어가 들어있었는데 누가 빼갔는 것 같아. 문어의 흔적만 남은 빈 통발이다. 아예 빈 통발로 올라오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맥빠지는 상황. 문어도 못 잡고 망자만 다 읽어서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또 통발을 당겨 보면 누가 내 망자로 손 댔나 안 댔나 표시나거든요. 밑감하고 이런 거 보면. 문어도 웬만히 든 흔적이 있는데 문어도 없고. 요즘 동해바다가 비숙이다 보니 이렇게 통발에 든 문어를 도둑맞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한다. 심한 경우 통발죄로 잘나가는 경우도 있다. 문어를 못 잡아도 너무 손실이 없으면 그나마 조금 다음에도 잡을 기회가 생기는데. 어구를 계속 잃어버려버리면. 계속 그냥 밑받은 속에 물 붙듯이 돈만 들어가는 거고. 안 오를 잡을 기회가 없잖아요. 어구가 없는데. 오늘도 이렇게 빈 배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희망을 찾아 나온 바다에서 자꾸만 절망만 늘어간다. 속상하다고 맥없이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일. 다음번 출항의 수확을 위해 통발 속을 채운다. 한 8개 남았다. 그동안은 주로 정어리를 미끼로 썼는데. 최근 정어리 대신 개를 넣으면서 문어가 더 많이 잡힌다는 이웃 선장이 귀띔해. 형제도 오늘부터는 개로 미끼를 바꿨다. 갑자기 배의 속도가 느려지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 부표와 조타 씨를 번갈아 살피는 선장 준용 씨의 표정도 심상치가 않다. 통발과 부표 사이를 연결해 둔 긴 줄이 배 밑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스크류를 감아버린 상황.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대쪽 줄을 당겨봐도 스크류를 감은 줄은 빠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일단 주변의 지인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 일단 주변의 지인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 투망하고 줄이 덜 내려갔는데 타임 찍는다고 하다가 줄이 떠 있었나봐요. 신기 줄이 제비 줄이 조금 길게 줘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지금 못 보고 스크르에 줄이 감아버려가지고. 동네 아저씨한테 삼촌한테 좀 꺼달라고. 지금 혼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안 돼가지고. 일 빨리 하고 저희 배 끌어오 오기로 했거든요. 아예 그냥 배가 안 움직인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감고 이러면 자른 게 안 되면 이렇게. 주위 인근 배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 배를 창까지 끌고 가죠.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상황. 그런데 도움을 요청한 배도 바로 오긴 어렵다는 연락이다. 이 상태로 구조해줄 배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형제. 일단 가판 바닥을 열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배 아래쪽으로 부표 줄에 감긴 스크류가 모습을 드러내고. 줄만 들어올려 끊을 수 있다면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해해줘야 할 때까지는 안 돼? 네. 사과. 사과. 사과를 한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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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아직 덜 끝나가지고 일단 된 데까지 한번 끊어보고. 줄을 들어 올리는 곳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데. 눈 끝에 잡히겠나? 눈 끝에 한 번 당겨 볼게. 형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야. 어렵사리 부표주를 들어 올리고 끊는 데 성공했다. 다행히 시동도 걸린다. 마이크 하나 봐봐. 아무리 초보 선장이지만 오늘 같은 일은 치욕에 가까운 실수. 부표줄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배를 움직인 것이 문제였다. 준영 씨는 오늘 돈 주고도 못 배울 귀한 경험을 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하세요. 다 끊었어요. 예상치 못한 실수로 시간을 많이 지체했으니 계획했던 만큼 통발을 거두려면 서둘러야 한다. 문어가 한 마리도 없네요. 문어가 좋아한다는 미끼였는데 한 마리맛도 못 봤어. 오늘도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많이 왔다. 아, 얼마나 많이. 이제 왔어. 실망하고 좌절할 때쯤 딱 나타나준 형제에겐 구세주 같은 문어다. 반가운 첫 수확을 시작으로 문어와의 만남이 연달아 계속된다. 빨리 왔대. 뭐야. 색깔 참아야. 야, 사이즈는 다 괜찮은데? 어, 짜는 거 넓네. 근데 안 돼. 귀, 어, 귀 들었네. 점점 커진다, 아크니가. 왜 이렇게 넘겼네? 그래, 이리 올라와야지. 아, 이제 올라왔다. 시작이 왔네. 3kg은 돼 보이는 크기까지 실한 문어.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싶다. 그 정도 좋아졌어요? 네.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야 기분이 좋은데. 이 맛에 문어 잡지. 그동안은 그렇게나 만나기 힘들던 문어가 오늘은 한꺼번에 몰려온 느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정말 이 맛을 느끼려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곳은 다리가 다 있나요? 네, 다 있어요. 오,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참아인데? 어, 마당이야. 아, 그런데... 아, 그런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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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밟고 다리 다 있네. 머리 흰 거죠. 뭐예요? 아, 이거 돌쇠에서 쥐는데... 오! 이제... 상처 입은 건데... 돌 틈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이렇게 돌 틈에서 숨어 있다가... 어디 지박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한 시간여 동안 문어들과의 행복한 씨름을 한 형제. 형아, 배고픈데 안 출출하나? 밥이나 먹고 하지. 요리사, 라면 끓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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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같으면 문어 한 마리가 아쉬운 상황. 그러나 문어 풍년을 맛본 오늘은 이 정도 크기의 문어 한 마리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오늘 아침 왠지 라면을 챙기고 싶게 한 기분 좋은 예감이 딱 들어맞았다. 음... 그냥 넣어놔. 그냥 넣어놔니까. 모양 말릴 때는... 오~~ 뻐글뻐글. 짭짭한 라면. 와~~ 찌개인데 이거. 완전 호라락해 보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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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라면 처음인데. 문어 잡이 경력 2년째지만 갓 잡은 문어를 넣고 갓판을 만들 수 있어요. 일본에서 끓여먹는 라면은 두 사람 다 오늘이 처음이다. 말로만 듣던 그 맛에 기대감이 커진다. 이만하나. 역시. 앞으로 라면 회의 꺼내. 집에서도. 깡이 안 채워줄까. 근데 이거 재료가 좋아서 그런 거지. 아 그래도 물 양하고 틀린. 짤 수도 있는데 딱 맞네. 이 재료도 못 끓이면. 아. 내가 투자 좀 할게. 문어탕면. 일맛 받아 이럴 거면. 문어의 문어탕면집. 역시. 라면은 배에서 먹어야 돼. 최고, 최고. 이걸 안 먹고 또 문어 맛을 봤으니까 또 문어 또 많이 잡겠네. 올라오면 좋은데. 많이 잡을 것 같아. 아침밥도 못 먹고 배에 오르던 멀미하는 어부는 오늘 이 배에 없다. 휴식 뒤에도 계속되는 문어 풍년. 안녕하세요. 문어가 참하네. 한번 더 먹어? 네. 맛있어요. 오늘따라 큼직한 크기는 물론 다리 8개가 닿아 있는 완벽한 문어들이 쭉쭉 올라온다. 다리 다 이끌어. 그래. 그래. 해고 큰데 이거는. 알으니까. 통발을 끌어올리는 족족. 꼭 형제의 풍경 감탄사가 끊이질 않는다. 이 맛이지. 잠깐, 잠깐, 잠깐.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또 갑자기. 문어 맛을 봤으니까 잘 먹고 힘이 났는지 잘 올라오네요. 아, 아. 어, 크다, 이거. 확실히 물어 맛을 보니까 다르네. 냄새를 맡고 또 좋았죠. 살다 보니 초보 어부 형제에게도 오늘 같은 날이 다 있다. 어, 처음인데. 한번 볼까? 어디 한번 볼까? 어휴, 신발. 어, 다리 다 있는데? 어, 다리 다 있다, 이거다. 어, 오랜만에 방감했네. 오늘은 방감하고 들어가네. 아휴. 오랜만에 방감했어. 왜 오래? 오오. 방에 넣으세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아, 오늘 준비한 거 다 샀어요. 벌써? 어, 없다. 진짜? 없다니까. 웬일이라. 어휴. 어휴, 많이 사무셨네. 그러니까요. 어, 벌써 다 샀어요. 아, 엄마 좋아하겠네. 아. 처음이에요. 가져온 망 다 쓴 거는. 아. 처음이에요? 네. 어, 오늘. 좀. 댓글 중에 최고, 최고 많이 잡은 거 같은데. 그래도 망을 닿았을지는 몰랐어요. 저는 이제 주기만 줬는데. 어. 아침에는 두 시간 동안 한 마디씩 와서. 네. 아, 오늘도 또 빈빗하겠구나 했는데. 아, 왠지 문어를 먹어서 그런가 봐요. 매일 드셔야 되겠네. 네. 형아, 이제 앞으로 매일 끓여줘. 아, 기분 좋네. 매일 끓여 먹다가 없이 먹으려노. 없는 날은 못 끓여 먹고 힘든 날은. 부디 내일도 모레도 문어 라면을 맛본 행운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자. 이거. 저거 가자. 놓고. 아무리 하지. 어. 오늘 문어도 많이 잡았는데. 하이팅 할까? 자, 내일 4시에. 고생했어. 오늘. 하이팅. 가자. 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역시 일의 양이 아닌 일을 하는 동안의 마음. 평소보다 오랜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집을 향해 달린다. 텔레팟이라도 통한 것처럼 오늘따라 식구들이 전부 마중을 나왔다. 문어. 이건 문어냐? 서현이만큼 크다. 문어 잡아왔는가? 아빠가. 응. 잡아왔어? 응. 먹어볼까? 자랑스럽게 꺼내놓는 문어망. 그래도 집가게 많이 잡았네요. 많이 잡았다고. 좀 잡았다고. 힘이 저기로 나는가. 혼자 버슥버슥 했다고. 그러니까. 못 잡았다. 이게 뭐 많이 잡았나. 나온다, 나온다. 오늘은 거만함 섞인 겸손까지 부려본다. 지금이 배쩍 배쩍 나는데. 어부 인생 2년 만에 맛보는 기록적인 성과다. 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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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킬로 치게. 많이 잡았네. 그래도. 어. 맞다. 오늘 최고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고 많이 잡았네. 오늘 최고 많이 잡은 거예요? 네. 다 계속 망자 잊어버리고 오고. 오늘이 최고 많이 잡았어. 다 작은 것만 잡다가 오늘 또 큰 것도 잡고. 그 날 오후. 첫 요리에 너무 스케일이 큰 걸 하는 거 아니야? 응? 하는 거 아니야? 나 안 찾을 자신 있지? 응. 단 거는. 단거? 단거 좀. 안 찾는다고 해서. 준영 씨는 오늘 요즘 한창 유행인 요리하는 남자에 도전하려고 한다. 잡고 잡으면. 흠. 간다. 간다. 안 돼요. 맛있게 좀. 간다. 요리를 자기증을 하나 땄는데. 자기만 땄고 가족들한테 요리를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맨날 주는 반만 먹고. 오늘 처음으로 애들하고 어머니하고 형하고 이제 초대해서 맛있는 재력 한 번 대접한다고. 그냥 준비를 하는데 잘될지 모르겠어요. 야심차게 부엌을 접수했지만 도통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여보 그거 있어야 되는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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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아 한 번만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던 아내를 찾고 또 찾는다 여보 그거 해줘 밀가루하고 어디 있지? 밀가루하고 밀가루는 없는데요 부침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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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그 옆에 감자 전부 이거? 같이 섞어 이거 계속 다 하고 가두면 계속 풍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거기 찾게 살리면 안 살리겠다 어딘지 모르죠 처음 고향에 내려올 때만 해도 빡빡한 군인 생활을 할 때보단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정한 남편 효자 아들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어부일을 시작하니 모든 것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불안한 마음 봐 기대 봐? 응 기대도 된다니까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 준영 씨는 오늘 모처럼 만의 실력발이로 미안한 마음을 덜어볼 생각이다 아빠 맛있는 브랜드에다 응 고기스러운가? 완전 먹고 싶어지는데? 완전 먹고 싶어져? 아 그거? 내 포 아니야? 나 공부하라고 주고 아빠의 요리하는 모습이 낯설고 신기한지 주환이도 계속 아빠 곁을 맴돌며 신나한다 약속했던 저녁 시간에 맞춰 준영 씨 집으로 온 준호 씨와 어머니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어서오세요 얼마나 고차하게 준비를 하셨길래 다 했어요? 오랜만에 실력발이 좀 많아 응 응 왜? 그렇다 하잖아 아직 이거는 좀 괜찮은데 소스를 안 해 이거 잘하네 잘해놨네 맛을 봐야죠 맛을 아직 하고 있으니까 마가 볼라니까 솜씨 솜씨가 어디 마세 한번 응 솜씨 오늘 발휘했네 응 아 힘들다 그래 가끔씩 애들 위해서 집사람이 애가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좀 힘들어도 엄마도 한 번씩 가끔씩 해주고 그래라 음식 말고 딴 걸로 하라 그래 쉬운 걸로 해준다 그래라 어려운 걸로 해준다 그래라 어려운 걸로 해준다 그래라 앞으로 앞으로 짜줘 쫑쫑 이렇게 만들었어 라면도 괜찮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헤헤 오늘 솜씨 발휘했네 뭐야 드디어 준영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요리가 완성됐다 고기도 바삭하고 노릇하게 적당히 잘 튀겨졌다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셔보세요 메뉴는 딸랑 탕수육 하나지만 세대 구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아직 먹으면 안 되지 할머니 어른부터 먹고 그 다음에 젓가락 드는 거지 항상 어른들 먼저 들고 집에서 할머니 큰아빠가 없으면 아빠가 먹고 엄마 들고 그 다음에 너도 젓가락 쥐는 거야 그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 알았어 네 맛있다 서현이 너 맛있어? 탕수육 식당에 사먹는 것보다 어떻게 다 맛있어? 연휴 나 아빠한테 몇 점 줄 거야? 아빠한테 점수 몇 점 줄 거야? 100점 아빠는 성공했네 주환이가 100점 준다. 아빠 손 씻어? 자주 해줘야겠네 진짜. 수고겠네. 어린이 입맛엔 100점. 그렇다면 어른 입맛엔? 먹어봐, 너도. 맛있어. 자주 해, 자주 해. 알았어. 아무도 자주 해줄게. 뭐 먹고 싶으시면 얘기해. 약속, 약속. 내가 봤다. 눈에 해 먹을든 나도 한 번씩은 처리할 거 아니야? 그런 덕분에 나도. 솜씨. 어떻게 해서 해놔? 솜씨 마리는 잘했는데. 그래도 뭐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잖아. 나은 번에 스파게티. 행복이 뭐 별건가?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그런 모습을 보며 들뜨고 기쁜 마음. 그게 바로 행복이다. 다음날 아침. 조업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형제. 아직은 실수도 실패도 많은 초보 어부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믿기에. 바다를 향하는 마음은 늘 기대와 설렘이다. 일단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서투니까. 이걸 이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아버지가 이때까지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차차 점점 아버지처럼 돼야죠. 이렇게.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항상 바다에 나가서 뭐. 새벽에 이렇게 뭐 힘들고 이럴 때 보면 이제. 아버지 많이 생각나거든요. 이 배로 인해서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기억도 많이 들고 하니까 뭐.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뭐 그렇게. 저도 이제. 뭐. 제 분신 같은 뭐. 그런 존재를 돼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함께 한다. 이런 생각 마음도 많이 들고. 와이프랑 애들도. 나 하나 믿고 들어왔으니까. 자상한 아빠가. 되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오늘도 무사 귀한을 바라는 어머니의 배웅 속에. 바다를 향하는 준호 씨와 준영 씨 형제. 서로를 동행 삼고. 아버지의 노트를 나침반 삼아. 자신들만의 항해를 시작한다. 살다 보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날도. 빈배의 좌절을 경험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어주고 지켜봐주는 서로가 있기에. 형제는 지치지 않고 함께 나아간다. 초보 어부가 베테랑 어부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동해 바다를 누리는 좌충우돌 형제 바다 일기는 계속된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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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요즘은 또 이 강인데요는데요. 보통 한국방송이 필요해요. 큰 일요일 두개 네aging 입니다.